1. 글자의 글 1. 글자의 글 1. 글자의 글 1. 글자의 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가야할 곳으로 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정확한 곳에 놓여 있다. 벌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구절 하나 하고요.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 나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내 깊은 선택이며 우주적인 계획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글인데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 또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요.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이나 분별, 그러니까 허망한 분별 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 하는 생생한 진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했어.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죠.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그 보시를 할 때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하죠.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할 때 삼륜이 청정한 보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시하는 자와 또 보시를 받는 자와 또 보시하는 그 물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청정해야 한다라는 말이 분별 없이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라는 상에 머뭄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삼륜 청정하지 못한 보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이렇게 좋은 것을 보시했어. 이런 상을 가지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보시해서 주고받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으로 남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밖에 못하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실한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는 애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했어라는 상이 남겠죠. 무주상 보시가 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입양해서 내 가족이 되잖아요. 내 가족이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일 때는 남이다가 그 사람을 입양해서 내 자식이 되게 되면 내 가족에게는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을 덮어 씌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이 이제 옅어진단 말이죠. 당연히 그 아이가 내 이제 자식이 됐으니까 학비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교과서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즉 이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내가 입양하기 전에만 해도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이런 상이 개입됐는데 입양을 하니까 이제 나라는 범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왔다 보니까 내가 내 가족에게 돈을 쓰는데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몸에게 보시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듯이 내가 너에게 보시를 했으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러나 또 이 똑같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족이라도 마음에 나는 이 아내와 머지않아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로 나누겠죠. 이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너무나도 사랑할 때는 너도 내 돈이 따로 없어요. 아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내 돈이고 내가 벌어온 돈을 전부 다 아내에게 다 갖다 줘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제 둘로 나누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써야 되나? 그리고 내 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가지고 예민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비유를 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내 가족이라고 했지만 내 가족이다라는 건 하나의 상이에요. 상, 생각. 마음 하나 일으켜서 내 가족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내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줬다는 생각도 없이 상 없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둘로 나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너와 나를 둘로 나누고 내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라도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꼭 가족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삶에 뭔가 허망함을 깨닫고는 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미국에선가요? 아들에게는 재산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아들에게는 재산을 100달러, 1000달러 이 정도 남겨줬는데 죽기 전에 이 유서에다가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몇 천억인가 되는 전 재산을 강아지에게 줬다고 해서 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법원에 고소를 했답니다. 이거 좀 제대로 돌려놔라. 그랬더니 판사가 그나마 준 100달러인가 1000달러인가 그것도 뺏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유언 영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아들이 이것 가지고 반발을 하면 그것도 뺏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강아지에게 전 재산을 넘겨줄지 한 점 그 아이에게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다 너다 하는 것, 가족이다 가족이 아니다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상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저 사람을 주는 게 상 없이 주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고요. 또 한 생각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어떤 이런 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는 본래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준다라고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 곳에 태어났을 때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냥 빈몸 하나 달랑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면서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또 내 재산, 내 돈 하면서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 가족이라고 늘려나갔다가 또 이혼하거나 이러면서 흩어지거나 하는 걸 통해서 또 흩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물건도 가질 게 없는 여기에서 그냥 내 거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옛날 인디언 원주민들이 서양인들이 와서 땅에 금을 긋고는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라는 어떻게 이 어머니 돼지라는 이 땅을 금을 긋고는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땅, 너 땅 한다고 해서 그 땅이 진짜 내 땅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분별 속에서 임시로 내 땅인 것처럼 신용하고 또 내가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신용하는 거 아닐까요? 백년 전에, 천년 전에 떼어났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으면 그 땅은 그 사람 거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 정말 소유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아파트는 내 아파트야 심지어 이 사람은 내 아내야 이런 식의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소유권을 정말 주장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 땅이 본래 내 거니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땅을 떼서 어느 기관에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땅을 저 곳에 보시했다 라는 상을 가질 뿐이죠.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이 소유권을 저사나에게 넘겼다. 그러니 나는 복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텅 빈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본다면 복을 짓고 말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시했느니 얻었다가 잃었느니 하는 것도 다 하나의 분별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허망하게 의식으로 의식으로 붙잡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릴 때 내가 입었던 옷들 내 거였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어느 순간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어딘가로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세범 유치원 이런 햇살 유치원 이런 한글로 써 있는 유치원 가방들이 인도 곳곳에 어린이들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어딘가에 기부를 했겠죠. 그럼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인도니 아프리카니 이런 곳에 보내주는 또 그런 기관이 있었나 보죠. 아마. 그 한글 이렇게 딱 로고가 박힌 이런 어떤 걸 아주 입고 다니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처럼 내 거였다가 내 인생에 어느 순간에 잠깐 내 거였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내 소유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만 잠시 나에게 왔을 때 집착하는 사람 과도하게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내 거야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에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남겨주신 거야. 이건 부모님과도 같은 거야라고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질 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또한 내가 의미부여를 한 것이죠. 인연 따라 사실 부모님이 쓰다가 나에게 남겨준 거라고 해서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본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뭐 또 다른 뭐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붙어 있고 그걸 잊어버리면 엄청난 일이 생기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의미부여 한 만큼 그건 그러한 귀한 것이 돼버리는 거지 실제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군승법사로 처음 이제 군에 갔었을 때 첫 월급 제가 군에 가서 받은 첫 월보시 월급이 있었어요. 군에서 준 첫 월급 근데 그 첫 월급을 제가 이제 그 천 원짜리로 이렇게 그 당시 뭐 한 사십 몇만 원이 본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 원짜리로 많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 장병 법우들 우리 법당에 오는 불자 친구들에게 야 스님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 받은 그 월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 빳빳한 신권으로 이렇게 해다가 신권을 이걸 받았다 하고 이걸 내가 기념으로 너희들에게 하나씩 그냥 보시해 주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그날 내려가서 PX 가서 뭐 과자 하나 사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전역한 어떤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의 스님이 나에게 준 그 돈이다.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그 의미 있는 돈을 나에게 주셨다. 하고는 그걸 막 애지중지하면서 갑오처럼 간직하겠다고 천 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평생 갈 줄 알고 그 갑오 같은 거라고 하면서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자친구에게 그 액자를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여자친구는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줬던 그 값비싼 거 다 상관없는데 정말 미안한데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서 미안한데 그 액자만 돌려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겠냐 그랬더니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 의미를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스님이 준 돈은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거를 집에다가 액자에 걸어놓으면 더 엄청난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나요? 그래서 수맥도 안 흐르고 그럴까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손에다가 단주, 염주 하나 딱 차고 있으면 어디가도 사고나지 않을 거야 하는 든든한 마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신앙심을 좀 없애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심은 좀 중생심이지만 나쁘지 않은 마음이에요.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며칠 여행을 떠날 때요. 자취방에서 떠나가지고 꽤 한 2, 30분 한참 걸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며칠을 여행 갈 건데 손에 보니까 제가 맨날 분신처럼 하고 다니던 단주가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하나 쥐고 다시 떠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단주 하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 막 든든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든든함이 있다가 이게 막 씻을 때 목욕할 때도 이건 안 벗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또 한 번 탁 뜯어졌을 때 그때 왠지 제 마음속에 대학교 때 제 마음속에 뭔가 막 뭐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래나 싶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집어서 다시 이렇게 꿰가지고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이제 순수한 신심이죠. 그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그러한 순수한 신심까지는 좋은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마음 공부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을 것이냐 그거는 법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상 불교라는 상을 만들어서 거기 내가 의미부여해서 허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모양을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미지를 내가 거기에 내가 부여했잖아요. 의미부여를 내가 부여해 놓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본래 그런 건 없는데 본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나 천연선사는 절에 갔다가 아주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서 불도 떼지 못하는 겨울날 뗄 감이 없으니까 법당에 있는 목불 부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도끼로 도끼질을 해가지고 떼단 말이에요. 떼고 따뜻하게 지냈단 말이죠. 나중에 주지신님이 올라와서 보고는 막 네가 이러고도 중이냐고 하면서 막 화를 버럭 냈더니 막 부뚜막에 가서 사리를 찾았다. 이게 부처라면 진짜 부처라면 사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다나 천연선사가 부처님을 불경스럽게 봐서 그렇겠습니까? 불교는 상을 타파하는 종교입니다. 상을 깨는 종교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내가 만든 상이에요. 허상.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양, 이미지, 개념이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은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모양을 모양과 이름을 부여한 거기에다가 의미부여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쪽에서. 그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에요. 염주? 염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염주를 하게 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어떤 무언가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듯이 텅 비어 공하다라고 하듯이 어떤 의미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것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일체의 중생이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두두물물 모두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평등심으로 본다라는 것이 불이법으로써 본다라는 것 둘로 나뉘지 않고 본다라는 것 귀하고 천한 게 따로 나뉘지 않아요. 더 귀한 의미를 지닌 무언가와 더 천한 의미를 지닌 무언가는 따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여여해요. 한결 같아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귀에다가 천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다 내 사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별 속에서 그런 것이지. 심지어 가족조차. 생각이 없으면 가족이 없어요. 기억상실이 와버리면 분명히 내 가족들이 나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이분은 낯선 거예요. 얘가 왜 내 자식이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아내라고 하는 거지? 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가족이라는 그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본인이 한 생각을 통해서 분별을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그러합니다. 이 몸 어떻습니까? 몸. 이거 내 몸이야라는 거. 이거 허망한 망상이라니까요. 내가 분별해서 이걸 내 몸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자기가 분별심으로 만든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식. 자기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귀하고 천한 거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러겠죠? 아니 스님, 불교는 부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고 불교는 좋은 종교인데 기독교 천주교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부처님을 그래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차원에서는 그렇죠. 분별의 이 세간의 차원에서는 부처님 따로 하나님 따로죠. 그런데 이 법의 입장에서는 진짜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당과 절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이 어떻게 다르고 법이 어떻게 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한 법도 없어요. 뭐라고 이름 질 만한 한 법도 없어요. 분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비어서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내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무슨 서울에 한강변에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비싼 거고 귀중하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별로다? 그거 언제부터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거 제가 20대 때 친환경 공부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요. 서울에 산다는 건 정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니 그 오염된 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친환경에 확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로망이 뭐였냐면요.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사는 거 그냥 막 그때는 법정 스님이 산골에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도심에 큰 절에 가라고 하는 걸 누구나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절에 가라고 하는 거를 뿌리치고 강원도 양구를 가겠다고 했다니까요. 강원도 양구를 떠날 때 그쪽으로 떠날 때 정말 그때 제가 써놓은 글도 있거든요. 가던 날 그날 그 설렘과 그 행복감을 글로 남기면서 막 사진을 찍어서 양구로 가면서 그 파라호 아래 내려가서 파라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산의 빛깔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는데 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제가 막 행복감에 젖어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주변에서 뭐지 저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강원도 양구로 가는데 왜 좋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심보다 오히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어때요? 도심에서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공기 마시면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일부러라도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힘들어도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층, 초고층 빌딩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서울 도심에 사는 젊은 아이들이 집에서 벌레를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고층 빌딩에는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 싫은 이유가 벌레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간 벌레 있고 이 팔이, 모기 한 마리 있는 거를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소름을 끼친다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랬어요. 20대 때 친환경을 공부할 때 집 안에 벌레 한 마리가 없다? 이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때 쓴 글에 보면 재밌게 썼지만 제 방 안에 강원도 양구했을 때 어디가 속초했을 때 이럴 때마다 제 방 안에 이제 좁은 법당 주재실 방 안에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창문 옆에 쪼말라게 쳐져 있는데 제가 농담삼아 애완용 거미라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 왜 양형 거미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였냐면 방이 좁으니까 방에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요. 한 마리쯤 있는지 두 마리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뭐 굳이 모기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 잡을 필요가 뭐 잡아서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굳이 잡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거미줄이 하나 있고 나서는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거미줄이 알아서 며칠 지나면 그 모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구나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 파리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생명력이 법정 스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흙과 가까울수록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데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비유를 좀 길게 들었지만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냐 말이에요. 서울 사는 건 좋고 지방 사는 건 나쁘다 그거 진짜냐 말이에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자기가 의미 부여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분별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는 것.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둘로 나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나 쓴 걸 또 한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과 진급의 결과는 그저 두 갈래 길 중 어느 한 길인 것이지 성공과 실패의 길 중 어느 하나인 것은 아니다. 삶에는 서로 다른 미지의 두 길이 있을 뿐 좋고 나쁜 길은 없다. 그 길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다. 삶의 결정을 신뢰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머릿속으로 의무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 자식은 대학을 어느 정도 대학 이상은 보내야 해. 그건 성공이고 그 정도를 못 보내면 실패야 라는 기준이 있어요. 성적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어느 정도 회사는 내가 들어가야 돼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달성되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진급을 누구나 바라겠지만 그 회사는 어쨌든 회사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어떻게 누구나 다 진급해서 다 올라갈 수 있게 있겠어요. 몇 사람은 올라가고 소수는 올라가고 다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모두 다수가 그 소수밖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내 분별인 줄 모르고 그게 안 되었을 때 더 성공할지 알 수 있습니까? 내 길이 여기 남아있는 것이 더 오른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새로운 삶의 경험이 지구별이라는 곳은요. 새로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회사에서 계속 진급하는 건 좋은 거, 진급 떨어져서 나가는 건 나쁜 거. 누가? 자기가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암경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강에 떠있는 마른 통나무처럼 인생을 살아라. 그 마른 통나무는 그냥 내맞게 흐를 뿐이다. 삶의 흐름에 내맞게 흐를 뿐이다.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올 때 나는 반드시 저쪽 길로 가야 돼. 라고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갈래 길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 따라 내맞게 흐르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리로 갈 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로 갈 뿐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급을 하는 길로 가든 진급을 못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든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게 왜 실패죠? 그게 실패라면 세상 사람들은 100% 다 실패하죠. 여러분 태어나는 건 성공이고 죽는 건 실패인가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것은 좋은 거고 늙는 건 나쁜 건가요? 그럼 우리는 다 나쁜 결과밖에 얻을 수 없어요. 다 늙을 거기 때문에. 왜 젊으면 좋고 늙으면 나쁜 거죠? 왜 건강은 좋고 병은 나쁜 거죠? 왜 살아있으면 좋고 죽는 건 나쁜 걸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분별이에요. 진실은 진정한 이 법의 진실에는 그런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분별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만든 포승줄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한평생을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나도 쉽게 내가 묶어놓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묶은 거기에서 탁 놔버리면 갑자기 자유로워집니다. 갑자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해탈이에요. 내가 묶은 아무도 안 묶었다니까요. 내가 묶었어요. 내가 묶어놨던 그 견해의 틀 속에서 분별의 틀 속에서 내가 노연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세상에는 그냥 이대로 밖에 없구나 이것이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구나. 여기는 좋다구나 나쁘다라고 판단 분별을 붙일 수가 없구나. 그냥 이러할 뿐이구나. 그게 여유한 거예요. 여유하게 이럴 뿐이구나. 이뿐이구나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 뿐이지 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살거나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거나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잘났거나 못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요? 천상 갈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럴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 이 진실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평생을 구축해온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포승줄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속박시켜 온 그 집착의 견해. 그 견해에 갇혀 가지고 거기 묶여 살았다니까요. 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딱 내려놔 보세요.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부처가 된다면 갑자기 젊어질까요? 갑자기 병이 날까요? 갑자기 어제까지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다 좋아하기 시작할까요? 갑자기 얼굴이 더 잘생기고 멋있어질까요?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될까요? 자식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어올까요? 조건이 그렇게 막 확확 바뀔까요? 내가 원하는고 뜻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으로 난 이만큼 살아야 돼 하고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갑자기 확 바뀔까요?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갑자기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뜻하는 바가 없어져요. 추구하는 바가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라는 꿈 속에 갇혀 있었구나. 생각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 가지고 내가 나를 묶고 있었구나. 그 누구도 나를 묶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 저희 은사 스님이신 불신 도문 큰 스님께서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 세상에는 복을 짓는 일 아니면 복을 받는 일 두 가지 밖에 없다. 이 세상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언제나 복을 짓거나 복을 받고 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 이건 복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왜 복을 짓는 일이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일이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을 때 악이 있고 선업이 있을 때 악업이 소멸되면 안 좋은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걸 통해서 악업이 소멸되게 되면 선업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복 지은 건 늘어난단 말이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복을 받을 일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거 힘든 일이 생기는 거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는 복을 짓는 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돌리는 게 마음공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승승장구하고 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더 큰 성취가 있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 지금 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복을 지금 받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복 지은 걸 자꾸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을 자꾸 까먹으면 내 안에 복이 아닌 악업의 업장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복도 짓고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정신 차려서 마음공부를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는 일이라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복을 짓는 일이라서 좋다. 날마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날마다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다. 우리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좋거나 나쁜 어떤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를 공부하는,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그런 큰 스님들의 눈에는 이런 안목이 보인단 말이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진짜 좋은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대구의 아주 유명한 동네에 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20평대 아파트 사시다가 이거를 팔고 이제 30평대로 내가 이사를 가야지 하고 아파트를 이제 25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30평으로 가려고 팔고 나서 30평으로 가려고 봤더니 그 많든 아파트 30평대 매물이 싹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그래도 여기 이 아파트 아파트 30평을 가야지 하고 기다렸대요. 한 달 두 달 기다리는데 그분 말에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달 기다리는 동안에 아파트가 3억이 올라갔답니다. 저도 에이 설마 한 달에 3억이요? 이랬더니 거짓말 1도 안 하고 한 달에 3억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는 33평으로 가려니까 33평은 고사하고 20평으로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쉽게 말해 병이 온 거예요. 마음의 병이.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이제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해는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분별하면 손해죠. 분별하면. 어제까지 내 집이었는데 라고 그걸 쥐면 눈앞이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 뿐이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괴로울 게 아니지만 어제 과거에 그 집이 내 집이었어 하고 분별하면 당연히 괴롭죠. 그런데 그건 뭐하도 같은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시골 마을에 시골 땅에 이마트가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저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우리 아버님 땅이었는데 그때 파지지 말라 그럴 걸. 40년 전에 내 땅이었던 게 뭐 지금 아쉬워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보살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먹을 날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추스리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다가 너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 치유를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공부 법문을 듣다가 이제 이 법문까지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기복적인 불교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확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문 듣고 한 달쯤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밤낮으로 매 시간 시간 법문을 듣고 있고 막 너무 이 법의 자리가 뭔지 이 성품이 뭔지를 알고 싶고 저 스님이 맨날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가 자꾸 궁금해져서 나중에는 막 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심지어 막 눈물이 막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더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화두가 이제 관하선식의 표현으로 하면 화두가 들려 버린 거죠. 괴로움이 나를 공부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나름 하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진실로 그 사먹 날린 게 나를 깨닫게 했다. 나를 공부하게 했다. 나를 살렸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 공부를 평생 못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큰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짓는 일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아주 귀한 인연 공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는 그 두 가지 분별을 가지고 평생을 더 좋은 일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지만 않고 분별하지만 않고 거기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문제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 사실을 한 번쯤 이렇게 가만히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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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